제 상원중입니다. 아 투둥 앤터 김다현. 존경은 하지만 조금.. 네. 근데 이분은 되게 진짜 너무 현명하고 또 지혜롭고 이분은 진짜 제가 진심으로 리스펙 하는 분이에요. 이 직원은 조금 정신이 없어요. 정말 착실한 직원이에요. 어제 머리 왜 그렇게 했어요? 옷에 머리. 지금 괜찮아요? 지금 또 깔끔하네요 지금은? 네 거의. 고생했어. 감사합니다. 렛츠게잉! 가! 난 나만 형제! 저는 개인심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어! 한장에서 살았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